너, 지금 우리 학교는을 이제 본 거야? 어, 그동안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었거든 아, 드디어 다 봤다 진짜 완전 재밌지 않냐? 어, 원조 진짜 이쁘더라 어, 맞아 맞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자? 아, 지금 우리 학교는 야, 너 그거 다 봤어? 어, 난 아직 하나도 못 봤는데 진짜? 아직도? 어, 얼른 봐야 되는데 야, 얼른 봐 진짜 엄청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? 어, 처음부터 장난 아니야 아, 궁금하다 나 진짜 얼른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됐는지 다 말해줄까? 아, 조용! 너 진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너 스포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지 말라고! 스포 당하고 보면 진짜 재미없단 말이야 너 나한테 아무 말도 해주지 마 알겠지? 주인공 이름이 청산인데 아, 야야야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구독! 야, 집에 마실 거 없냐? 냉장고에 음료수 있을걸? 아, 그래? 나 그거 마셔도 돼? 어, 꺼내서 마셔? 오케이 제민아 어? 나 음료수 좀 갖다 주면 안 되냐? 어? 뭐, 뭐라고? 나 음료수 좀 갖다 달라고 내가 왜? 네가 갖다 먹어 진짜? 후회 안 하지 참 나 내가 후회를 왜 하냐? 주인공 청산이랑 원조라한 애가 둘이 친구 사이인데 말하지 마!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음료수 좀 갖다 줄래? 야, 스포 하지 마 안 해 장난치는 거야, 장난 아, 진짜? 아, 목마르다 아우, 알겠어 오, 알겠어 음료수 갖다 줄게 후회 안 해 아, 민수 제 진짜 짜증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민수보다 먼저 보는 건데 후회 안 해 자, 여기 고맙다 야 다음에 재밌는 것도 나오면 내가 무조건 여보다 먼저 보고만다 그러시던가 오우 얄미워 와 넷플렉스에 재밌는 거 진짜 많이 올라왔다 진짜? 어 비멸의 칼날 극장판도 올라와 있고 진격의 거인 새 에피소드도 올라와 있네 난 그거 아직 다 못 봤는데 넌 봤어? 아니 나도 아직 못 봤어 재민아 너는 봤어? 아니 아직 지금 우리 학교는 아직 못 봤는데 뭐 그거 얼른 봐 진짜 재밌어 와 궁금하다 야 근데 진짜로 학교에 좀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수업도 안 하고 좋지 않을까? 오 그건 또 그렇네 야 좋긴 뭐가 좋냐? 좀비 되면 다 끝이네 좀비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? 너 몰라? 어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너 이미 생긴 건 완전 좀비인데 아 뭐래 야 시간 날 때 귀칼부터 얼른 봐야겠다 어 나도 나도 야 너는 그거 볼 때가 아니지 아직 지금 우리 학교는 너 안 봤으면서 어 저기 진짜 야 너 얼른 봐라 조만간 민수한테 스포 당황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봐야겠다 이거 내 이름표인데 어? 갑자기 뭐 하는 거야? 어 그거 온조가 이름표 주는 장면 아니냐? 어 맞아 그걸 갑자기 왜 하고 있어? 온조가 좋아하는 내가 있는데 아 말하지마 말하지마 개 이름이 수혁이거든? 아 말하지 말라니까 온조가 개한테 저거 진짜 왜 저러는 거야? 다 재밌잖아 난 하나도 재미 없거든? 어휴 진짜 이러고 있으면 니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들리지로 재민이가 머리 좀 썼네 온조가 수혁이한테 이름표를 뭐야? 너 지금 무슨 말 했었어?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? 더 놀리고 싶었는데 재민아 야 재민아 엄마가 부르셔 재민아 야 엄마 너 엄마가 몇 번을 불렀어? 나 나 나 불렀떠? 너 그걸로 소리 크게 듣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 그..그..그게..그.. 엄마 잠깐 나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어우 등 따가워 어우 따가워 그러게 헤드셋을 왜 쓰고 있었냐? 몰라서 묻냐? 너 때문이잖아 온조가 하지 말라고 구독 어휴 어휴 숙제하기 진짜 싫다 난 벌써 다 했는데 어휴 진짜 부럽다 나는 나중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잖아? 난 애들한테 정말 숙제 하나도 안 얘기했고요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지 않을까? 윗 네가 선생님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넌 정말 정확한 얘기를 잘 하는구나 야 숙제하냐? 응 넌 다 했냐? 다 했지 야 너 할 일 없으면 내가 숙제나 좀 대신할래? 내가 미쳤냐? 가끔은 미치면 안 될까? 뭐라는 거야? 어휴 진짜 숙제하기 싫어 죽겠다 죽겠다?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도 온조가 죽는데 아 그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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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네 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아 진짜 짜증나 야 은조 안 죽잖아 응? 안 죽어? 뻥이지롱 어휴 야 진짠 줄 알았잖아 그럼 진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말해줄까? 마지막에 아이 조용해 조용 에휴 진짜 조용 야 스포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나와 야 됐거든? 너 얼른 집에 가 아 진짜 스포 안 할게 내가 그걸 믿을 거 같냐? 야 재민이 안 나온대? 어 그러니까 왜 스포를 하려고 그랬어 그냥 재미로 그런 건데 절대 스포 당하면 안 돼 스포 당하기 전에 얼른 봐야겠어 어휴 잘 잤다 어휴 지금 몇 시지?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니? 민수한테 끝 좀 왔네? 뭐야 청산이가 마지막에 응? 으악 이거 지금 우리 학교는 배틀이잖아 아 진짜 김민수 김민수 하이 어 왔냐 재민이는? 방에 있는다고 너 오면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재민아 민수 왔는데 민수 안겨? 어 너 혹시 귓칼 극장판이랑 진격의 거인 이번 거 봤죠? 아니 아직 아 그래 아 그게 뭐 뭐야 귓칼은 레지토가 갑자기 되고 그래서 탄제로랑 제니츠가 이렇게 돼 그래서 하고 끝나 그리고 그 진격의 거인은 이렇게 돼가지고 거인이 뭐인? 할 수 없다 끝 끝날 어 조물어 조물어 참아난데 참아난데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제 끝까지 다 봤고 이제 진격의 거인이자 그 귓칼리만 보면 돼 김민수 너 진짜 죽고보자 다 스포 당해버렸네 그러게 누가 먼저 스포 시작하래 야 근데 나는 무슨 죄냐 나도 아직 다 안 받는데 야 철쥬야 미..미안 야 김민수 너 다음에 또 스포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땡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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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고맙습니다